제 몸이 50대, 60대에서도 좀 날씬한 편인데 배가 좀 나온 편입니다. 배가 지금 170에 허리가 35, 팬이 입은 36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옷을 이렇게 배가 나와서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이 여기 짧아요, 밑이. 이걸 밑이라고 그럽니다. 밑이가 그래서 굉장히 작고요. 뒤에가 남아서 여기가 여울 지듯이 막 남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뒤에를 좀 쳐낸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이 앞을 보면 이 앞을 달아냈습니다. 밑에 단을 잘라낸 것을 가지고 여기를 달아냈어요. 이렇게 보면 달아냈죠? 이렇게 사업계산은. 밑이가 짧아서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짧아서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밑이 짧아서 이렇게 달아내서 제가 입었는데요. 배를 약간 훌쩍하고 배를 좀 안으로 들어 놓고 옷을 이렇게 입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배가 조금만 더 들어가 줬으면 좋겠죠? 배가 지금 안 들어가서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해도 좋고. 뒤에 여기도 좋고. 허벅지 밑에 여기도 보면 우는 게 전혀 없죠? 바지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양복을 입었을 때 이렇게 해서 딱 바지가 봐야 딱 옷이 좀 때깔이 난다고 할까요? 제가 힙이 좀 없는 편인데도 힙이 있게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그랗게. 남자고 여자고 바지는 허벅지의 곡선입니다. 힙의 곡선. 이 곡선이 잘 나와줘야만이 잘 나와줘야만이 뒤에서 티태가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티태가 좋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이렇게 여워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구두를 딱 신어도 어느 구두를 신어도 딱 멋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달아내는 거 지금 여기 보면은 지퍼가 여기까지 봐도 안 나거든요. 이렇게 됐죠. 달아낸 부분이. 이 암마이 암마이 고마대를 여기를 보면은 고마대를 보면은 굉장히 작잖아요 옷이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던 옷이에요. 근데 제가 밑단을 수선하면서 남은 원단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아낸 겁니다. 그럼 옷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옷을 지금 정상적으로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옷을 올려서 딱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배가 딱 1인지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손님들도 이 새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칠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태의 옷이 나오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고치는 것도 찍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로가디스 산 정장에 아래톨입니다. 바지, 펜치. 근데 이렇게 혀티를 안하고 이렇게 맺을 때 허리가 약간 크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줄일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밑에 허벅지 쪽에 이렇게 보면은 옷이 노을이 질 거예요. 파도처럼 노을이 져요. 근데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 고치는 방법이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뒤를 뒤에 엉덩이 쪽에를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엉덩이 쪽으로 한 반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올리니까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엉덩이 곡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면 뒤에가 이렇게 막 어우러지면서 곡선이 힙 곡선이 하나도 없어서 힙이 밑자입니다. 밑자.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재단을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재단하는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얘가 오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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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는 여울이잖아요. 뭐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 주니까 그런 게 없어지죠. 힙 곡선도 좀 살아나면서 그 재단할 때 이게 아주 조금이에요. 한 벽지 한 장 차이인데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해서 많이 좋은 건 아니고요. 중급이나 왕급이나 이렇게 정입자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기술자들은 잘 안 알려 주거든요. 그것을 좀 공유를 해 가지고 딱 이렇게 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싹 공유를 하면서 일어로 자막도 올리고 영어로도 자막으로 올리고 또 한국 자막은 안 올리고 말로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기술의 노하우의 차이는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짠 차이가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으셨다면 제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고칠 건데요. 고칠 때도 이렇게 보고 고치는 거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면서 고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지를 수선을 하는데 신사옥 바지를 이 바지는 기성복 바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나온 옷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기성복을 그냥 입으면은 옷이 맵시가 안 납니다. 맵시가 안 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맵시 나게끔 딱 고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이 이렇게 38이고요. 저는 기장이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기장을 먼저 잘라내는 됩니다. 38이고요. 시접은 2인치를 주는 점입니다. 2인치 2인치를 주는데 옛날에는 기판이 약간 크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일자로 해도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잘라낼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내는 데 접을 자리 나중에 줄어서 이게 이제 8인치에요. 근데 저는 7인치 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반씩 정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장에서 시집 2인치를 주고 빤티 잘라볼게요. 이 원단은 버리면 안됩니다. 항상 벌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놓고 표시를 해주고 안쪽을 뜯을 거니까 안쪽만 표시하면 됩니다. 안쪽만 안쪽만 한쪽으로 줄일 거예요. 이거 양쪽으로 줄일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옷을 이렇게 뒤집고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바지를 고칠 때는요. 남성용 바지를 고칠 때는 항상 뜯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뜯어야 됩니다. 일할 때도 순서대로 하고 뜯을 때도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됩니다. 뒷판은 여기만 더 뜯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좀 줄일 거니까요. 여러 군데 뜯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허리를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은 위중으로 박아져 있는데요. 위까지 다 박아져요. 사거리 터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 달아지지 말라고 또 박아야 될 거니까 그거는 다 뜯지 말고요. 손 곳으로 그러면은 위중지로 여기까지 박아놨잖아요. 지금 한번씩 이렇게 여기를 좀 박아놨는데요. 요것은 지금 미리서 뜯어 줘도 되고요. 나중에 뜯어도 되고 미리서 뜯었을 경우에는 한번에 쫙 뜯으면 됩니다. 나중에 할 때 칼로 해도 되는데요.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뜯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두 줄로 박혀 있습니다. 여기가 두 줄로 박혀 있고 이쪽이 두 줄로 박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두 줄로 박혀 있는 쪽을 먼저 뜯습니다. 여기가 부작용이 됐는데 줄이고 두 줄 쪽은 위에서 쫙 뜯으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양복점에서 옷을 맞춘 옷이나 고친 옷들은 뜯으려면 영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딱 이렇게 했으면 한쪽으로 줄일 거니까 밑단을 꺾아야 되겠죠 일자로 그대로 꺾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딱 하세요 저는 옷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선투줄이 밑에가 있으니까 밑에서 그 다음에 밑단을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이런 건 여기다가 넣고 반대편 잡고 약간 당겨주면서 딱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무시하고 그냥 반대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판으로 가야 되겠죠 뒷판을 대단을 해야 되니까 안건 안거넣어야 되겠죠 지퍼를 잠가죽 obviously 지퍼를 잘 desenvolgate 이 생각만 알아버리면 이 생각만 알아버리면 똑같은 수있는 손질이 간단합니다 유효력만 딱 알고 있으면 손님들이 옷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서잖아요 큰 거울 앞에 서면 딱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손님도 압니다 본인이 옷을 입었을 때 아 이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기분이 좋으면 손님 표정을 보면 손님이 씩 웃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사이 적어서 안보이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옷 입었을 때 하고 엉덩이가 남아 가지고 좀 컸었잖아요 크고 여기가 여울이 막 졌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쳐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박혀있는 게 어떻게 박혀있냐면 박혀있는 선이 이렇게 지금 이게 완성선인 거죠 이 완성선을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 궁뎅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뎅이가 아주 큰 사람 힙이 오리 궁뎅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힙이 오리 궁뎅이 아닌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허리를 조금 줄일 건데요 그냥 가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재단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정석을 벗어나서 저는 지금 재단을 할 거거든요 힙이 약간 좀 튀어나오게끔 멋지게끔 재단을 할 겁니다 카메라에서 잘 보여야 될 겁니다 수상할 때에 이 곡선을 주면서 이게는 지금 앞판입니다 이쪽은 지금 뒷판이구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요 지금 제 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5인치 지금 아까 바킨선을 보니까 4인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약간 저는 좀 길게 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재단하는 데서 보통 기본이 4인치 반인데 5인치로 밑이 조금 짧은 듯 하니까 아니에요 5인치 안하고 4인치 반으로 할래요 그냥 뒷판을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를 4인치 반 이렇게 보면은 5인치 하면 편합니다 편하게는 그런데 폼이 안 나요 4인치 4번 이상 정도 해 주겠습니다 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그러면 이걸 그냥 그냥 쭉 잘라 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이 가위질 할 때는요 항상 가위를 자꾸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지 이게 지금 몇 조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량 줘서 이 정도는 천해도 있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천해도 그래서 여기 가위질 할 때는요 그냥 콱 눌러 버리고 말고 가위가 이거 휘어붑니다 이렇게 할 때는 손을 딱 잡고 손을 딱 눌러주고 나중에 이 끝을 봐가면서 끝을 봐가면서 끝을 봐가면서 끝에는 1cm만 되는거에요 이 곡선을 잘 돌려줘야 되요 그래야 밑에 곡선이 잘 나옵니다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대충 돌려놓으면 안됩니다 이거 이 선대로 딱 돌려놓으면 됩니다 딱 나도 맞죠 이 이만큼 지금 쳐낼겁니다 지금 여기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 재봉선하고 여기하고 안맞습니다 크고 좋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걸 맞춰주고요 제가 반인치를 쳐낸다고 그랬죠 10인치반 이거 8인치반이기 때문에 7인치반으로 손을 자연스럽게 빨간 데다 놔줘야 됩니다 놔주고 여기서 재단을 하면서 반인치만 지금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완성선인데 반인치를 줄일거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가 무릎선이거든요 재단하는 방법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선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가 장단지가 큰 사람들이 적어버려요 사선으로 약간 가게끔 사선으로 여기서 사선으로 올려서 제가 아까 입었을때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여기는 너무 크지 않습니다 약간만 크거든요 여기는 많이 줄이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찔러요 조금만 한 5미리 정도만 5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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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미리 정도 이렇게 세줄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일단 이렇게 지금 여기 아까 완성선이 원래가 여기였는데 이만큼 쳐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완성선 허벅시에 그 우는 양 이렇게 노을이 졌었잖아요 옷을 입었을때에 그걸 지금 없애주는 거에요 그래서 곡선에서 쳐주는 건데 남는 양만큼 지금 보면은 완성선이 잘 안보이니까 제가 완성선을 끌여넣고 원래 있었던 선을 그래야 얼만큼 재단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로 찍다보면 잘 안보이잖아요 얼마만큼 수선해야 되는지 이 하얀선이 원래 있었던 선입니다 바뀌었던 선인데 이 지금 파란선으로 수정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잘될때게 이렇게 한번에 대지 말고 여기에서 지금 허벅지에 남는 양 이 반인치만 쳐내도 엄청 많이 쳐내는 겁니다 자를 딱 부분만 대도 되겠네요 보니까 여러번 안돼도 이정도만 쳐내도 옷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좀 긴 것 같아요 밑이 너무 여기가 길어 놓으면은 밑에가 안 예쁩니다 옷이 좀 당겨줘야 되는데 청바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당기게끔 스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많이 합니다 자국복바지는 크게 하고요 바지가 멋있게 하려면 이렇게 좁게끔 근데 이렇게 면바지는 양복바지는 이렇게 좁게 보면 당겨서 못 입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지고 회식이나 있어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한 1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가랑이가 땡깁니다 불편하고 또 허벅지도 많이 줄여놓으면은 이게 허벅지가 또 땡깁니다 지금 여기에 혹성이 조금 조금 많은 것 같죠 이쪽선은 아니다 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질은 쭉 여기서 일자로 쭉 하겠습니다 반인치만 놔두고 1cm만 놔두고 쭉짜려 놓고 짤때 밑에 치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밑에 치를 안 보고 하다보면 한쪽만 잘라 그러는 수가 있어요 가위질은 정확하게 안 가위질은 정확하게 안 가위질은 정확하게 안 가위질을 봐가면서 초보자들은 저처럼 가위질을 하려면은 좀 힘들 거에요 끝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쳐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 지금 이렇게 화나를 보면은 주름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주름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입고 사진을 찍었어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는 제가 재단을 하면서 밑에만 할 거에요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까지는 쳐내고 저기는 약간만 쳐낼겁니다 저 위에는 그래서 항상 재단할때는 반듯하게 이렇게 재봉선이 반듯하게 잘 돼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1cm로 바뀌어 있던 거에요 그러니까 뭐 시작 그런거 신경쓰지 좀 하고요 반인치에 죽을 거니까 여기 여기에서 무릎선이 여기다가 있죠 무릎선이 바지에 무릎선 무릎선까지 저 위에는 안쳐내도 될 거 같아요 잘을 대보니까 여기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 위에 앞에만 약간만 좀 쳐내면 될 거 같습니다 바지는 바느질은 땀수를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1mm만 조금 더 박아도 옷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정도 예민한 게 옷이에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가 좀 허벅지 양이 조금 많은 거 같아요 여기만 조금 쳐내겠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약간 좀 한 5mm 정도 쳐내죠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쳐낼때는 잡고 이 정도 이 정도만 쳐내도 이제 오바르크 칠 때 돼요 딱 맞춰서 쳐야 되겠죠 그럼 뭐 재단은 다 끝났고 이제 봉제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재단은 다 끝났고 뭐 할 거 없네요 오바르크 쳐서 이렇게 박는데 이게 박을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치는 것은 기성복 재단 했을 때는 앞뒤판이 딱 맞아야 되지만 고쳤을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딱 맞아야 되는데 뒤판이 좀 적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잡고 무릎선까지는 그대로 잡습니다 한 번에 그냥 잡고 이렇게 잡고 딱 당겨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박아주면은 여기가 정바위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박아놓고 다리면서 박아가지고 다리면서 쫙 당겨가지고 박고 다리를 때가 이렇게 딱 당겨서 다려주면은 옷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가 입었을 때 자꾸 벌어지잖아요 주머니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적어가지고 이건 지금 여기를 보면은 바지가 적게 하다보면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주머니가 당겨가지고 그런 경우는 여기를 원단을 대가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같이 박아줍니다 같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막아줍니다 여기까지 딱 대고 박아주면은 옷을 입어서 적어져도 옆에가 당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벌어지면 그냥 보기 쉽거든요 옷이 이 옷도 약간 벌어지네요 안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오바라코 쳐서 공제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라코 쳐서 박아가지고 왔어요 박는 것은 누구나 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 박는 것은 설명 안해도 되고 그냥 박아가지고 왔구요 여기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허벅지게 여기 허벅지게 늘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다려줘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주름이 돌아갑니다 주름이 돌아가지 않게끔 거친 옷은 항상 여기를 다려서 쫙 늘려줘야 됩니다 피파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파는 여기는 항상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여기를 안늘려주면은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 쪽으로 옷이 말려 들어갑니다 항상 여기 늘려가지고 여기 조절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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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머니가 안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리기가 쉬운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이게 다리인데 요력입니다. 저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거고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여기를 재봉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밖에 재봉선하고 안쪽에 재봉선하고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핀으로 하나 찔러 놓고요. 핀으로 놓고 여기서 재봉선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틀려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하고 일자로 나와서 리캐치하고 맞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초보자들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저는 전문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다리겠습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쭉 다리고 앞판을 먼저 다리입니다. 한쪽으로 줄였기 때문에 주름이 앞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라고요. 여기서 위로 미지 말고요. 여기서 옆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다리는 기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는. 막 다리 미질만 한다고 그래서 다리 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건 잡고 앞에 이 벨트선 있죠? 그 앞에 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데 잘 안 맞네요. 어차피 주름은 없는 옷은 주름이 없는 옷은 여기까지만 주름을 냈거든요. 여기까지 퍼브를 요 밑으로만 잡습니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일직선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 일직선으로. 그래서 여기 다리를 되게. 뒷주머니를. 앞쪽으로 제끼고. 제끼고 손바닥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에서 겹쳐있는 놈을 쫙 펴줘야 됩니다. 겹쳐있는 놈을 올리면서. 펴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너무 쭉 당겨 보면 안 되겠죠. 이 남는 양은 그대로 이렇게. 지켜볼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어서. 앉는 사람이. 제끼고. 이렇게 다렸을때 여기가 기프가 곡선이 나가야 됩니다. 곡선이 기프가 곡선이 나가야 됩니다. 곡선이 이게 좀 덜 나오는 편인데 약간 좀 더 나았으면 좋았을때 이렇게 다렸으면 이걸 이렇게 세겹으로 해서 딱 넣고 안에 젤짝 이렇게 해주는거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추고 아이롱을 먼저 아이롱을 먼저 위에다가 넣고 뒤가 뒤가서 딱 만져보면 압니다. 아이롱을 밀지 말고 약간 들면서 하는거에요. 반대도 안하잖아요. 반대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안에 젤짝 깨줍니다. 아이롱을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초크로 초크로 눈필이잖아요. 문을 이렇게 칠하면 없어집니다. 초크 불필요 불필요 우리가 학교에다닐 때 불필요 불필요 영어로는 초크고 지금 이 양이 남잖아요 지금 이 양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밀어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여기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릴때도 좀 여름이 있습니다. 잘 다를때 그냥 다리면 스팀 라이롱이라 금방 안되잖아요 금방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삑삑이 아이롱으로 그걸 삑삑이 아이롱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롱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려면 식히잖아요. 그렇게 해려면 힘들잖아요. 선풍기를 옆에다가 조그마한 선풍기를 옆에다가 딱 해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아까 주름이 지금 잡아들였었잖아요. 여기 이 선까지 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가 항상 신경을 써서 잘 데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잘 계셔야 되니까요.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앞에 라운드가 양쪽이 울지 않고 똑같이 딱 나옵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앞에가 이렇게 곡선이 반드니 똑같이 떨어져야지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는 항상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는 다른데 남자 옷은 킹쿠세라 그럽니다. 영어로 킹쿠세라 그럽니다. 일본말하고 남자들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양이 남아요. 그래서 재단할 때 이쪽은 4번의 1을 더 쳐줘버립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한거거든요. 요점만 제가 말씀해 드리는거에요. 오늘은 다른때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지금 뒷판도 안쳐냈거든요. 보통 다 쳐내야 되는데 뒤에가 많이 올 때는 쳐내야 되는데 이거 안올려나 모르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지금 저같은거는 히프가 없잖아요. 있는데도 없어요. 팔을 왼삼촌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쳐서 오비가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파가지고 입어봐서 울려는 내릴거에요. 양복받이라 그래도 제가 옷을 고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고치는 사람이 최균형 바지나 입고 옷을 고치고 있으면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옷 고치는 사람이 깔끔하게 잘 입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두를 신고 하얀 와이 사슬을 입고 일을 합니다. 초자고는 이렇게 아이러니가 가면 없어지죠. 초니까 이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바지를 고쳤습니다. 제 몸에 맞게끔 앞에도 부모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노을이 졌었잖아요. 이렇게 고치기 전에 옷이 근데 이렇게 보면 노을이 안지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옆에도 보면 남는 양이 많이 없어져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페스폭크를 집어넣어서 주머니도 버려지지 않고요. 여기 괜찮죠? 그 정도면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 아까는 너무 컸었잖아요. 여기 허벅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마치 저 땅을 포기해 줬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면 지금 이 너을 지는 것이 뒷판을 8분의 5 정도는 쳐냈잖아요. 그 정도만 쳐냈어도 이렇게 옷이 날씬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칠까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빡이 좀 안 쳤어요. 그린백도 이거도 괜찮은데 안 쳐놓으니까 약간 노을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